내가 한동진 씨를 많이 좋아해요 화상사람들 다 사라지고 우리 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할 것 같은데 송영 왜 할 거 아닌데 지금은 여기 있고 싶어 같이 있고 싶어 그 무슨 마음을 줬어요? 다 줬어요 하기 싫은 마음 하지마요 다 줬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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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이 상처받을 거 뻔히 알면서도 못 멈췄어요 안ame as it go to my mind and I just think you should think you should know that nothing safe is worth the drive and I went follow you follow me home I'll follow you follow home 두 사람 이제 죽었다 깨나도 안되는 사이 아니라고 나도 고마워요 사랑해줘서